택배 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 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배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비호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상반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상큼 발랄 라임 소녀 배가연 미쳐버리겠다. 카울링 스타 비호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아 두 분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girl. And thank you guys. Oh my god. Really upset. This is very exciting. I'm joining radio show. And my name is Nancy. Yeah. Yeah. Hello.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연씨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에 오랜만이에요. 배가연입니다. 우리 비호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개월 만에 컴백한 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아니 오늘의 만남이 뭔가 진짜 상반된 것 같지만 또 비슷한 그런 매력이 있는 우리의 조합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다 생초면이죠. 네. 그러니까 나도 비호씨를 생초면이고 아연씨도 생초면이지만. 저는 샵에서 가끔. 아 맞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같은 헤어쌤 같은 메이크업쌤. 그래서 그 헤어선생님 인스타에서 아연씨를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있으면 뒤에 아연씨 앨범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 또 그거 보면서 아 또 신경 나오셨구나. 그래서 서로서로 약간의 친근감이 있는데 두 분은 어때요? 두 분 완전 생초면? 네. 처음 봬요. 너무 신기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서로서로 신기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두 분 함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서로 갖고 있던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어때요?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우리 아연씨는 어때요? 비호씨를 딱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 쇼미에서 나왔던 노래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가오링 쏴 네. 그 곡이 좀 이미지가 커서 그런지 저는 약간 은하수 같은 느낌이죠. 어머. 너무 극. 약간 신비롭고 너무 감성적이야. 그래요? 너무 멋지다. 그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하수 같은 남자. 너무 멋진데요? 그래요. 약간 신비롭고 매력이 넘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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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비호씨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우리가 너무 아니 우리가 너무 막 너무 감성적이야 막 이러니까 비호씨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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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는 그게 최고예요 은하수 같은 남자와 또 동안인 여자 두 분 오늘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떤지 궁금한데 비호씨 나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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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누군지 지인이 또 겹쳐 지인이 겹쳐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아연씨가 나에 대한 이미지 좀 얘기해 뭐가 떠올라요 저 이렇게 약간 통통 튀고 상큼한 복숭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퐁실퐁실한 퐁실퐁실한 감사합니다 되게 잘 지어주신다 그래요? 애칭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지어주시네 센스가 딱 있으시네 아니 그러면요 오늘 스케줄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몇 항째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오늘 아연씨는 어때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그럼 끝나고 오늘의 식사 정하셨나요? 오늘 식사 저 어제 밤부터 정했어요 저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와우 어머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저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한 달 넘었어요 여기 여의도에 정말 맛있는 순댓국집 하나 있거든요 어디요?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이름에 요일이 들어가요 어? 저 어딘지 알아요 맨날 근데 맨날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조금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비우씨는 오늘 끝나고 뭐 드실 식사? 저는 어제 순댓국 먹었어요 어? 우와 순댓국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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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또 통했네 어제 딱 먹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양식을 양식? 오늘은 약간 파스타나 네 제가 파스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괜찮네요 오늘도 파스타 가볍게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가요광장에 찾아오신 이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연씨부터 아연씨 신곡 나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야 어떤 노래인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2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던 노래고요 라임이라는 노래고 이제는 아임 쏘 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뭔가 부제까지 같이 있는 느낌이 뭔가 좀 약간 처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렇게 부제까지 같이 읽으면서 활동한 게 이번 곡이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라임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또 아임 쏘라는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딱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금방 외워지는 기억이 딱 나는구나 네 그래서 부제로 꼭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네요 라임 아임 쏘 부제까지 읽어도 되고 그냥 라임으로 읽어도 되고 그러네요 아니 오랜만에 또 상큼 발랄한 댄스곡을 또 내셨어요 네 챌린지도 막 하시고 네 아니 가수들 노래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방하면서 오랜만에 되게 막 이렇게 좀 신나 즐기시는 것 같던데 확실히 그게 대기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 네 이게 막 댄스도 준비하면서 약간 분주하다 보니까 그 분주함이 이 약간 신남에 더 이렇게 융화가 된 건지 대기실 분위기가 발라드로 컨택할 때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아 약간 캄한 느낌 네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되게 시끌벅척하고 좋았어요 약간 파티하는 느낌으로 진짜 다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진짜 났을 것 같네요 아니 비오는 어떻습니까 음방 가면 이런 게 난 좀 어렵더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두 개를 한 건 처음인데 활동 때 이제 엔딩 표정 엔딩 표정 쉽지 않죠 나도 진짜 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와 진짜 그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떠올린 게 제 팬덤 분들 이름이 우산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우산을 그려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오 괜찮다 너무 좋아요 잘 넘어갔다 너무 센스 있게 아윤 씨도 또 엔딩 포즈 많이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저는 다행히 또 춤을 추니까 이번에 아임이라는 포즈를 딱 이렇게 하면서 끝냈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뭐 하나씩 꼭 이렇게 또 준비하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가수분들도 이제는 컨텐츠를 짜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짤 게 많아 짤 게 많아 챌린지도 하고 할 게 컨텐츠가 많아졌어요 진짜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영어 버전이랑 가사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 이거 어떻게 한 소절씩 제가 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아니면 영어 버전만 들어볼까요? 영어 버전을 벌스 부분만 살짝 들어볼게요 좋아요 I've been living over exposed searching for some answers I know Now I'm digging for my uncle Yeah I'm digging for my uncle 네 원래 보통 후렴을 불러야 되는데 후렴에 약간 이렇게 방송용이 아닌 단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벌스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방송쟁이 역시 방송쟁이 선생님입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춤도 있더라고요 네 춤도 있더라고요 아니 포인트 안무를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포인트 안무가 이게 방송용이 있고 챌린지용이 따로 있는데 챌린지용은 이렇게 딱 손가락만 사용해가지고 하는 안무거든요 아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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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약간 포인트 딱 손으로만 하는 거 아니 왜냐면 무대를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겨드라이가 많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티 많이 올라오고 어 티가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컸는데 확실히 챌린지 안무는 살짝 손으로 이용해서 아이셔 아이셔 약간 뭐 냠냠 이런 느낌으로 냠냠 아이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싱글 먹어서 눈이 셔졌다 이런 느낌 괜찮다 싱글 먹어서 눈이 셔졌다 맞아요 맞아요 역시 금방 타시네요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이따 기회 되면 아 좋습니다 또 한 번 챌린지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저희 가요광장이요 게스트분들 오면 후렴구 안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셔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또 찍어보도록 하고요 아연씨의 라임 챌린지 영상 방송 후에 촬영해서 KBS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좋아요 하트 꾹꾹 눌러주세요 신곡 듣고 올게요 배가연씨의 신곡입니다 배가연 라임 배가연 라임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상큼 발랄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죠 뭔가 연말에 친구들이랑 집에서 이렇게 파티할 때 아니면 친구 혼자 약간 오늘 약간 성수동에 있는 쇼핑을 하러 가고 싶어 그런 때 약간 이렇게 또 헤드폰에 딱 들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라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 비오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우르르 까꿍님 아연님은 요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비오님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면 어떤 컨셉으로 열고 싶으신가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제가 좀 해보려고요 음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두 분 다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말케 감흥이었군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약간 늘상 있는 날 느낌 네 살짝 크리스마스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 말해도 되게 감흥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근데 올해 유난히 약간 흥분 상태 기대되고 막 기대되고 막 무슨 누군가랑 키스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너무 설레가지고 너무 설레가지고 막 미쳐 돌아버려 돌아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연씨는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요리도 좀 좋아해요? 요리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괜찮다 근데 레시피 꼭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네네네 레시피 같은 거 중요하게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신랑이랑 여행 가려고 아 네 그래서 그거만 계획하고 있고 죽겠다 키스하겠다 난 못하는데 난 못해 난 그날 촬영해 아실 수 있어요 그날 촬영 있어 너무 아쉽죠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또 여행 가서 네 이게 또 신나게 또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네 신나게 즐기고 괜찮다 처음이에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는 거 오 괜찮네요 진짜 아 진짜 부럽습니다 아니 비호시는 느낌에 약간 파스타 같은 요리 좋아할 것 같은데 요리 잘할 것 같은데 파스타 잘 만들죠? 아니요 저 요리 못합니다 아 잘 만드실 것 같은데 거의 무속인 수준으로 잘 만들죠! 이랬는데 아 그렇네요 레시피 보고는 할 수 있는데 막 뭔가 이렇게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본 요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 하나 얘기해줘요 김치볶음밥 오! 너무 쉬운 요리 있잖아요 사실 근데 나 할 줄 몰라 왜? 하하하하 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김치볶음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 어떤 요리 잘하세요? 나 라면에 물도 사실 잘 못 맞춰요 하하하하 정말요? 그러니까 어떻게 끓이면 되게 심겁고 어떻게 끓이면 또 약간 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봉지에 써있는 레시피 그대로예요 근데 그러면 물수도 맞추고 근데 그럼 난 좀 싱겁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화력이 너무 약한가요? 아 모르겠어요 비운 라면 잘 끓여요? 네 저 라면 잘 끓여요 오 자신 있네 어떻게 끓이는데 방법 좀 얘기해줘 봐봐요 사실 저는 이제 거기 써있는 물 양을 조금 덜 넣거든요 난 덜 넣어야겠다 약간 짜게 먹는 스타일인가봐요 네 제가 짜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살짝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덜 넣으면 덜 넣고 이제 그리고 딱 그 분수는 똑같이 써있는 대로 아 분수나 그 시간이나 네 시간은 그건 똑같이 똑같이 하고 딱 간이 맞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파나 뭐 이런 것도 좀 넣는 편이에요? 가끔 가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오 괜찮네 그래도 저보다 낫네요 라면도 잘 끓이시고 아니 그러면 크리스마스 파티 컨셉과 요리 메뉴를 정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여기 우르릉 까꿍님께서 우리 두 분이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뭘 좀 정해줄까요? 저는 딱 생각난 게 간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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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바게트랑 먹고 이제 파스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괜찮다 그리고 의외로 그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또 생각보다 재료를 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추가해서 먹어도 되고 맞아요 괜찮다 간바스 추천해주셨고 우리 비우 씨는요? 저는 또 이제 간바스가 나왔으니까 샴페인 샴페인 뭘 아는 사람이다 뭘 아는 사람이야 그래요 간바스에는 약간의 샴페인이나 디스 이즈 화이트 와인 아 너무 좋죠 곡 쪽이 낫죠 아우 추천 추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 또 왔는데 우리 아연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예은님 곡을 내고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큰지 궁금해요 오 왜냐면 이제 또 신곡을 발표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노래를 내기 전과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아연 씨는 어때요? 오 확실히 조금 노래를 냈을 때 당시에는 이게 약간 좀 조바심이 나는지 노래가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주시겠지 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박목하는 약간 살짝 내려놓은 느낌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되게 좋은 그런 마음가짐이라서 되게 괜찮은데요 비오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더 큰지 궁금한데요 내기 전과 내고 나고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이 어떤지 저는 사실 내기 전에는 항상 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아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네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이번엔 특히 더 그랬어요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랬는데 이제 내고 나면은 좀 후련한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개운한 느낌 준비한 거를 한 번에 딱 내니까 그래도 좀 뭔가 뻥 뚫린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이 또 있으시고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상연님 비오님 아연님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제일 좋았던 나이가 뭔지 궁금해요 아 과거 과거 아연 씨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스무살 오디션 할 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곡이 좀 잘못했다는 얘기가 들었던 당시로 돌아가서 선곡을 바꿔서 다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을 하고 말겠다 너무 재밌다 그때 선곡이 좀 아쉬운데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냥 갔잖아 사실 촬영인데 어떡해 나 하나 때문에 갑자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시위를 해서라도 곡을 바꾼다 바꾼다 너무 유쾌한 답변이네요 비오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래서 학교 생활을 좀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면 학교 생활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수학여행도 가고 맞아요 놀고 친구들이랑 땡땡이도 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 아 좋네요 나도 한번 상상해보래요 제작진들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과거요? 엄마 쪽으로 아빠 쪽에 가면 안 되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아빠 쪽으로 아니면 나는 미래로 가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나는 사실 과거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든 거 많아서 뭔지 알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미래로 가보자고요 미래로 가서 미래의 어떤 나이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보고 싶은지도 좀 궁금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 난 미래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현재가 제일 좋으신 어머님 이렇게 자신 없는 토크 난생 처음이야 제가 웬만하면 다 하시죠 토크가 쉬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과거와 미래 아니 근데 비호씨는 어때요? 미래로 가보고 싶어요? 나 물어볼게요 안 가고 싶긴 해요 그래 다 이리 사이가 진짜? 아예 안 가고 싶어요 아연씨 가보고 싶어요? 전 제가 죽기 직전으로 무서워 무서웠다 그래요? 네 뭐하고 지낼지 너무 궁금해서 아 뭐하고 지낼지 아플지 아니면 뭐 자고 있을지 아 그러네 MBTI가 혹시 어떻게 돼요? 저 INFJ 오 그러시구나 네 비호씨는 어떻게 돼요? INTJ INTJ 오 그러네 우리 진짜 같은 듯 비슷한 듯 다른 듯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있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요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3부 끝곡으로요 비호 러브미 듣고 우리는 4부에서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이은지고요 가강 초대석 누구세요? 오늘은 음색 남녀 백아연 비호 두 사람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비호씨의 신곡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제목이 미쳐버리겠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낸 미쳐버리겠다라는 곡은요 이제 네 네가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인생에 살만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든 와중에 네가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다 뭐 아 이런 가사 두 분 음악이 완전 딱 느낌이 다르네요 어머나 근데 이게 사실은 사만 보았을 때는 뭔가 전 애인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いて 저를 이제 좀 잊거나 떠나가신 팬분들한테 하는 가사 얘기에요 오 반전이다 반전 그래서 팬분들을 떠올리면서 쓴 곡이어서 어머나 너무 스윗하네요 세상이나 그리고 사실 떠나간 사람이 꼭 연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해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만든 노래네요 그렇죠 약간 원망이 좀 섞여있는 원망이잖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다 너 진짜 왜 그랬냐 왜 없냐 왜 없냐 너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아니 앨범 속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말을 빼야 하나 고민이다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얘기 좀 해봐봐요 이번에 또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앨범 속에 좀 감사도 드리고 싶고 왜 내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도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 쓰라 그럴 때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몰라쓰지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떤 말을 빼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괜찮네요 뭔가 한 단계 또 싹 성장하신 그런 느낌이 싹 다가오네요 정말로 정말로 아니 닉네임 채연님의 사연을요 우리 아윤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번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뮤비가 딱 봐도 해외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요 네 LA에서 이번에 찍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LA에서 막 자동차 위로도 막 올라가고 막 바닥 쿵쿵 치고 막 뭔가 막 막 원망이 담겨가지고 약간 그게 좀 살짝 있어 그런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살짝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씬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씬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밤 씬에서 이제 제가 물을 맞는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살수차가 왔었거든요 어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춥다 물을 맞았는데 뭔가 좀 노래 파트도 그렇고 되게 추울까봐 걱정하고 이랬는데 뭔가 좀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있었어요 촬영하면서 그런 게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촬영이기도 했고 되게 좀 개운했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보면 계속 그렇게 생각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막 물 맞으면서 막 노래할 때 보니까 살짝 입과 미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웃으면 맞아요 맞아요 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아연씨는 네 네 이번에 뮤비 찍을 때 어땠어요? 네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저는 이번에 뮤비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데 네 사진을 되게 발매하기 한 두 달 전부터 미리 찍어놔가지고 되게 그럼 빨리 찍은 거죠? 네 일단 사진을 먼저 찍어놓고 뮤비를 어떻게 할지 나중에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뮤비 씬 있어요? 저는 그 일단 뮤비에 나온 배우분이 음 모델분이 저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해 보였어요 일본 분이신데 쌍꺼풀도 약간 속 쌍꺼풀 있으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약간 라임이라는 상큼함이 있지만 이 사람 상대방이 하는 표현이나 이런 거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고 막 흔들리고 약간 그런 감정 표현들을 되게 예쁜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신 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캬 또 이 화보 찍은 것도 저 사진 봤거든요 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같은 샵 선생님들 맞아요 맞아요 잘 만들어주셨어요 잘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아니 보민님께서 미쳐버리겠다 피지컬 앨범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팬분들은 참 아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싱글이다 보니 두 분 다 피지컬 앨범이 없나요 어떻게 판매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우씨 얘기해 봐봐요 아 일단 제가 500장 정도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인분들이나 주변분들 들으려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음 진짜 앨범이 이제 나오면 그때 앨범 때는 내려고 아 그때는 힘을 실으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연증은요 아연증은요 저는 이제 뭐 팬분들 이벤트 하거나 이럴 때 그 CD 뽑아놨던 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네 약간 이벤트 때 또 뭔가 이렇게 싹 받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판매는 안 하고 오히려 더 소중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벤트니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비우의 신곡입니다 미쳐버리겠다 비우 미쳐버리겠다 비우 미쳐버리겠다 듣고 왔습니다 아우 아주 미쳐버리겠다 참 나네요 쨍쨍 저기 코미디 빅리그에서 미키 강선미가 징치듯이 하하 뭔지 알아요 쨍 다 끝났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께 KBS 돈으로 생생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들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열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어떠세요 약간 요러고 손맛 좀 괜찮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저 진짜 안 돼요 저는 비우씨 그래요 비우씨가 뽑아봐 봐요 오케이 자 보내드리구요 우리 비우씨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요 몇 번? 6번입니다 에이 6번 오늘의 숫자 6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6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되니까요 문자로만 받을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우리 비우씨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0번 100원이구요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당첨자 확인은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해주시구요 두 분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우리 아연씨 읽어주세요 네 지은님 1월 20일 비우의 첫 단콘을 무조건 보러와야 하는 이유 기대 포인트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네 아니 아연씨가 이걸 딱 읽어주시는데 벌써 약간 마음이 아 떨려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떨려 했어요 어 제가 이제 처음 단독 콘서트여가지고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좀 많이 늦춰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하게 됐어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아 네 왜냐면 너무 부담이 되고 미루면 미룰수록 이게 커지더라구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래서 아 그냥 지금 해버려야겠다 해서 이번에 했는데 기대 포인트 기대 포인트는 제가 라이브에서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노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오 라이브로 처음 들으실 수 있는 노래들 좋네요 아우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오오 아니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처음 뭔가 이렇게 또 해야하는 어떻게 보면 또 동생이고 후배니까 좀 조언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또 한 번 또 저도 첫 단코 오늘 엄청 떨려 했었거든요 네 네 네 평가받는 기분으로 생각하니까 떨려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표를 사서 와주시는 분들이 내 노래를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음 전혀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되고 그냥 뭐래도 좋아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좀 밝게 하는 게 오히려 맘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하게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좀 떨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뭐 어쨌든 내 목소리 듣기 싫으면 돌렸겠지라는 생각으로 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러겠지 뭐 그냥 그러고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네 맞아요 심플하게 진짜 중요하네요 어 아우 내가 다 떨리네요 지금 아니 너무 떨려 하시는 게 벌써 한 달 전인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약간 완벽주의자구나 아 약간 제의라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 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디 뭐 어디 어디 홀까지는 얘기할 순 없지만 어디 부근이다 정도 어느 동네다 장충동 부근인지 어디 신촌 부근인지 언제 하는지 좀 홍보해 주세요 어 이제 제가 대만이랑 한국에서 두 번 하는데 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초록창에 또 검색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그거 얘기해 주세요 가끔 보면 뭐 밴들한테 뭐 화이트로 입고 와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있으시던데요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번 미쳐버리겠다가 네 주황색이 키컬러여서 하얘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잘 없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주황색은 웬만한 귤을 들고 오면 어떨까요 그런 포인트라도 네 귤 하나씩 하나씩 귤 들고 와도 좋고 네 주황 주황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황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갑자기 다들 주황색 반팔티 있으신 분 주황색 츄리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러면 이런 거 좀 챙겨와라 뭐 체력을 챙겨와라 뭐 엉덩이 아프지 않게 뭐 어떻게 해라 또 많이 뛸텐데 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일단 운동화 신고 와라 뭐 이런 거 일단 물을 맞을 준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 와우 네 좋다 좋다 재공연이니까 오 항상 그거 살짝 눈치 보거든요 공연 가면 네 좀 야외기도 하고 추우면은 뿌리기 그렇고 네 그리고 옷을 너무 이렇게 입고 계시고 카메라 찍고 계시니까 아 혹시라도 혹시라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 뿌리게 되는데 이번 재공연 오시는 분들은 물 맞을 준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그거 좋습니다 예 참고로 비오씨 서울 콘서트 가요 1월 20일부터 21일 아 진짜요 이라고 하네요 방금 밖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대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아 우리 또 다음 사연이 왔어요 닉네임 12월님의 문자 비오씨 읽어주세요 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두 분은 올해를 보내며 제일 아쉬운 점이나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일이 있을까요 음 2023년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올해를 돌아봤을 때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아연씨 뭐 아쉬운 게 있을까요 오 그리고 저는 건강관리를 잘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아 맞아요 제가 몸살이 올해 두 번 세 번 정도 나고 음 그리고 코로나 그 한창 유행할 때 한 번도 안 걸리다가 올해 처음 걸렸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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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완전 뒷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된 게 너무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거는 내가 정말 아우 이건 참 잘했다 하는 거 댄스곡으로 컴백한 거 에이 더 늦어지면 못할 거 같아요 아니 너무 무대를 봐도 그 상큼 발랄이 너무 잘 보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팬분들도 진짜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비유씨는요? 올해 이거 조금 아쉬웠어 하는 거 제가 노래를 많이 못 낸 거 음 오랜만에 컴백이었으니까 음 조금 더 자주 낼 수 있었는데 그거 못한 거 살짝 아쉬운 거 살짝 아쉬운 거 근데 요거 진짜 잘했다 하는 거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낸 거 낸 거 더 안 늦어진 거 네 네 맞아요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는데 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콘서트도 하고 네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아우 아수워라 오늘 어떠셨는지 아연씨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다 처음 뵈가지고 네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적 친밀감이 진짜 있어서요 오 그러니까요 정말 즐겁게 하고 갑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비오씨 저는 이번에 그래도 라디오를 몇 개 했는데 진행을 너무 그쵸 그쵸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맞아 맞아 나 잘했어요 진짜 나 약간 이상벽씨 같았죠 그래서 너무 편하게 너무 다행이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 칭찬 너무 행복하고요 남은 활동 두 분 다 건강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컴백 때도 또 놀러와주세요 네 초대해주세요 꼭 불러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저희 백화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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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